박형사 도와주러 왔다면서 뭐 탈옥이라도 시켜주던가 그냥 야 이걸 그럼 가줘 아휴 내 말 끝까지 들어봐요 오늘은 제가 탈출 전문가를 모셔왔어요 어떻게 해 전문가님 전문가님 어디있어 우리 말고 또 있어 여기 말고 가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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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분을 말할 것 같으면은 20년 동안 탈출만 연구하신 탈출의 달인 콩밥 김병만 선생님이십니다 아휴 아휴 입장만 이상하네 탈출 전문가라고 해 놓고 왜 아직도 교도소에 있는거에요 나 집에 갔다 왔어요. 집에 갔다 오신거야? 집에 갔다 오신거야? 그래서 집에 갔다 오신거야? 내 통로가 다 있어. 난 나가고 싶을 자 다 나가. 뭐야? 집에 왜 갔어요? 아버지 제사 지내러. 제사 지내요? 아버지 제사 지내러 갔다 왔어요. 어떻게 믿어요? 이거 왜 갔잖아. 제사 지내러 갔잖아. 어 진짜 왜? 난 내가 가고 싶을 자 가. 아니 근데 어제는 그럼 어디 계셨어요? 어제는 클럽 갔다 왔지. 아니 진짜로? 업체 아니에요? 아니야 불금이잖아. 클럽에서 클럽 여기서 입장. 야 이거 봐. 이거 있잖아. 아 진짜 안 돼. 아 끌러면. 야. 어떻게 탈출시켰을걸까. 아 걱정하지 마세요. 그 제가 4층을 통해서 가면 돼요. 4층? 네 침대뽀 제가 묶어가지고 다 걸어놨어. 침대뽀 묶어서 걸어? 아 거기 타고 탈출. 이거 봐봐. 오 진짜 돼? 요거 되게 눈 파보이지? 예. 금방 올라가요. 이거 어떻게? 금방 올라가. 맨몸으로 그냥 쉽게. 딱 잡고. 오케이. 오케이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야이 자기. 지금 떨어졌잖아. 아니 뭐 놓고 간 거 없나 해가지고. 공부야 공부야 지금. 올라가요. 조금 냄새가 나는데. 뭘 냄새가 나. 아이고 아니지. 아이고. 오오오오오. 올라가. 오오오오오. 올라가. 오오오오. 야아. 야아. 지금 올라가잖아.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. 뭘 힘들어. 원래 호흡소리가 좀 가뻐. 그래서 전화 통화하면 오해 많이 해. 너 지금 뭐하고 있냐고. 어. 나 그냥 숨소리 원래 가쁜데. 숨소리가. 나 돌려줘. 카메라 보이게. 어. 그렇지 그렇지. 그 와중에 또 챙기네. 아니 우리 가다가 우리 힘들면 어떡해. 네? 우리 힘들면 어떡하냐고. 가다가 힘들면은 요렇게 쉬면 되지. 어. 요렇게. 요렇게 쉬는데. 팔은 쉬고 있는데 딴 데가 좀 불편하긴 해. 어. 어디 자. 어디 자. 낯선 곳이야. 아 근데 우리 못 올라가겠어. 거기까지만 해도. 본인도 힘들어 죽겠는데.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. 그러니까 니 인기가 딱 거기까지인 거야. 뭐라고. 올라가야. 열심히 노력해. 어? 올라가야 돼.